오.. 선현이 정확히 올 거 없네 뿅! 프로에다 던지는데 와이씨 이거 쳐야 돼 절대 안 칩니다 이거 이인복 선수랑 같이 몸풀고 캐치볼, 롱토스도 해봤는데 와 진짜 우리 인디고기가 달라졌어요 성적이 달라진 것만큼 퍼포먼스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선발에서 성적이 나니까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만들었네요 야 기가 만든 것 같아 지금 에피소드 타임 저희 작년에 주산전에서 5이닝 노히트면 그거는 완전히 내가 신내림 받은 날이거든요 신내림 살짝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비등비등하게 가니까 또 내가 또 잘하고 있으니까 오 씨 하하하하 어차피 난 미지어 번절이 미지어 번절이다 해보자는데 이렇게 바오로 안타 세 개 영상만 하하하하 바오로 안타 바오로 안타 카메라 다 봤다 하하하하 안타 진짜 올해는 미란을 잡아야죠 미란을 또 계약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깐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피소드 시간은 여기까지 그리고 바로 한 번 피칭 한 번 가보라고 하겠습니다 파 포즈 가주시죠 오케이 오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하하하 오케이 빨리 빨리 해주세요 하하하하 네 팔 다 식습니다 오오 나이스 야 진짜 못 치겠다 이렇게 두진 이렇게 와 기가 막히네 와 장난없다 딱 던지는 정도만 던질게요 딱 연습때 던지는 정도만 지금부터 임보 선수의 기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쯤은 뭐하는거지? 일단 가운데 던지겠습니다 갈지 안갈지 모르겠지만 아니 훅 마르잖아 아니 임보아 투심만 던져? 패스볼 계열에서는 투심만 던지죠 근데 이제 제가 투심을 두가지로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그니까 뭔가 저는 좀 이 면 이 면을 잡고 이 밑에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밑에 그립을 확실히 잡아준다 잡아준다 그래야 똑같은 포심이라고 생각하고 던질 수 있다 가운데 하겠습니다 그냥 가운데 이제 몸쪽 던질게요 왜 몸쪽을 이렇게 봐야죠 형 투심이 이렇게 이렇게 휘니까 바깥쪽에서 이거는 뭔가 조금 시야적으로 뭔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몸 쪽에서 몸 쪽으로는 제일 싫어하는 투사에요 제가 손 아픈 투수 가자 나이스! 와 이런거네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앞에서 살짝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 좋아 이런거는 진짜 그냥 몸 쪽 박혀도 치기 힘든데 이런거는 한 140kg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휘가 들어와 아니 그러면 바로 이번에 신형 투심 네 뭔가 저도 지금 연습중인데 지금 이렇게 무심을 잡았거든요 살짝 원심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잡고 여기 밑에다 걸고 똑같이 던졌어요 근데 각이 좀 크더라구요 연습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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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 투싱 부다는 조금 움직임이 덜하네 덜해요? 난 덜 있을 줄 알고 onut 진짜 안 되는데 덜로 나가는거면 어떡해 hence 덜해요? 아니 난 솔직하게 말하지 오 떨궈죠 이제 위에 그거 모인 SEC 포크봄 같은데 아까 오 투수 coups 야 퍼스 손가락 다 나가겠네 투심은 흔들림이 더 셌거든? 근데 원심은 좀 꺾이는 느낌이다 그치? 저도 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솔직히 야 공은 알고 던져야지 퍼스도 얘기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느낌이야 지금 변화구 제대로 들어갈까요? 변화구가 좀 똥이긴 해도 왜 똥이야? 커브가 살짝 삐익 포커브 공허브인데 이게 칠 수 있는데 그냥 아이씨 더러워 던진다 더러운 봉커브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너무 오랜만에 던져가지고 오 좋다 약간 그 선정학교 오커브네 프로에도 던지는데 아이씨 이거 쳐야돼 절대 안칩니다 이거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 좋다 이런거 좋아 본인이 던지면서 뺑이란 소리를 왜 하는거에요 스프리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프리터 마지막 구종입니다 투심이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대로 벌려요 손목이 이렇게 쳐지면 안되고 뭔가 조금 이렇게 살려있어요 약간 우람이 형이 얘기한거네 앞에서 눌러야겠네 먹는 느낌으로 지금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 좋다 이거 좋은데? 오랜만에 던져서 오랜만에 던져서 더 잘 돈 먹는거 같은데 오 랫스골 랫스골 야 임복이 오래 잘하겠다 야신냐덕 야신냐덕의 메인 컨텐츠죠 투차대결입니다 맞을수도 있습니다 아 나 근데 너무 싫은게 너무 더러운 공이 맞히면 안된다 진짜 이거 조심하세요 치고 맞을수 있으니까 제가 이기면 임복이의 글러브를 받는걸로 하고 임복이가 만약에 이기면 이 유니폼을 입은 팬들과 함께 집단에 가겠습니다 임복이 아버님 어머님 형 여기다 치시죠 전주시기하여 하나 2피러를 받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어차피 다 투심이니까 이거는 다 투심 야 작전 짜지마 초구는 약간 안친거 같아 초구만 강력하게 좋아 초구 스트레크만 잡을게요 나 진짜 아까 보니까 자꾸 노리면 안될거 같아 그냥 쳐야될거 같아 왜냐면 쟤도 노린대로 못 던져 조심하십쇼 아 겁 좀 그만줘 내가 유일하게 칠 수 있는 건 이거야 진영이 형 이거 잘 쳐 진영이 형 이거 잘 쳐 이거 진정한 대결인데 찐대결 찐대결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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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치네요 진영이 형 초구부터 안칠 줄 알았는데 초구부터 안칠거 같아 아 집중해 집중해야겠다 야 나 야 잠깐만 나 양호 했던 사람이야 오케오케 오케 오케 그래도 칠 줄은 안해 하하하하 아 하하하 샤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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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앓겠지 샤오케 아 진영이 형도 이제 스윗스 나홈빛으로 쳐야 돼 슈빙이 거의 이제는 선수를 아 근데 제가 맞힐 것 같아요 맞힐 바에 그냥 나한테 맞아 이거 진짜 못 치긴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으로 괜찮아 라인 잘 타고 오면 돼 오케이 이거 못 쳐놔 추력이 형 절대 못 치는 거야 UF 쳐놓는데 OK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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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 나 약간 몸 던지는 줄 알았는데 형 나 몸 던지겠어 맞을까봐 어 쉬니까 와 강하게 좀 와야 돼 강하게 하치 잘 써가지고 너무 걷어올릴라 그랬다 가고싶었어? 나이스 볼이야 뭐 나이스 볼이야 가죽을 팔아돌아줬는데 가죽을 팔아돌아줬는데 몸쪽을 좋아해 너무 걷어올릴라 그랬다 지기 싫다 이분 인정하겠습니다 지기 인정해 이걸로 가야될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자 으아아아악 손가락붕 손가락붕 으아아악 손가락붕 인정합니다 솔직히 놀랬습니다 글러브 주세요 글러브 잘라구요 하하하하 살고 있습니다 이인복 선수가 이번 연도 제일 잘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고 안전 악땜을 했거든요 규식이도 같이 야구했던 사람이니까 동생한테 한마디 고맙습니다 올해 제가 선발투수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서 팀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가을냐고 가는 겁니까? 네 가야죠 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롯데의 가을냐고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졌어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밑에 정보란에 적혀진 대로 따라서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추첨해서 이인복 선수의 친필 사인폴 그리고 야신일덕 사인폴을 여러분들께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